코어로 숨을 쉬어서 툭 얹어놓은 다음에 한 부분 한 부분 한 부분에 집중을 해요 살짝 눈을 감고 오른쪽 어깨나 이쪽에만 집중을 한번 해보고 맞아요 그냥 생각하다가 그쪽에 집중만 해보세요 정말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저만 느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잡아볼게요 이렇게 악기가 닿고 있는 거랑 이렇게 제가 기대고 있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안 보셔도 긴장이 좀 풀어지면 그냥 악기가 닿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 그냥 밀착이 아니라 이런 느낌이 돼요 제가 팔을 탁자에 이렇게 툭 얹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긴장을 풀어주는 걸 한 부위 한 부위 한 부위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찰랑찰랑 이 물이 공기라고 치면 얘를 저희가 탁 올려서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이 압력을 가지고 이 압력이 필요한데 그 압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저희가 밑에 있는 배힘이라고 이게 빨대가 이렇게 꽂혀 있었어요 저희가 숨을 되게 잘 쉬었어요 다행히도 밀도도 올라오고 올라왔는데 이 빨대 윗부분에서 아주 단단하게 뭔가 잡고 있는 거야 굉장히 불편하죠 나아가지 않게 그렇죠 옆에서 여기 힘을 잡고 있거나 여기 힘을 꺾이고 있는 건 기껏 숨을 잘 쉬어놓고 저희가 여기를 꽉 붙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항상 많이 유학 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토로 생각하는 건 I will 일단 하겠다 또는 주변에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해 주시면 난 안 돼 이거 말고 말씀해 주시면 뭔가 맞으니까 말씀해 주시겠지 라고 일단 그냥 일단 받아들여요 내가 믿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